안녕하세요.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켈리체 부동산 그룹 박진아입니다.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시니어 럭셔리 단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은퇴 후 삶을 계획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 많겠지만 그 중 하나 위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브래질턴에 위치해 있으며 한인의사 뇌과가 10분 거리에 있고 놀스위스트 조지아 메리컬 센터가 4분 거리에 있습니다. 한인마트 또한 약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더 누디 웨이 플랜입니다. 방 2개에서 4개, 욕실 2.5에서 4.5, 2264 스퀘어빛입니다. 체감까지 좋은 확 트인 거실과 주방을 보니 제 속도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. 오픈 플랜 주방으로 넓은 아일랜드와 럭셔리 그래나이 카운터탑을 자랑합니다. 지금 보이시는 곳은 탭 스트리트 플랜입니다. 이 플랜은 엔터테인먼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딱이라고 합니다. 현관이 커버가 되어 있어 그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. 방 2개에서 4개, 욕실 2개에서 3개, 1424 스퀘어빛입니다. 집 뒤쪽으로 자리 잡은 센터 아일랜드 주방은 다이밍룸과 밖으로 다니시기 편리한 구조이고 집 앞쪽에 게스트룸이 있어 사생활 보호가 저절로 되는 현명한 공간 활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 플랜입니다. 이곳은 시니어 단지가 아니라 신혼집 준비하는 것처럼 참 설레는 곳인 것 같습니다. 언제든지 손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, 운동도 하시고 친구도 만나실 수 있는 이곳에서 제2의 신혼생활 어떠신가요?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서로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해보시면서 은퇴 후 삶에 대해 계획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요? 계획하실 때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켈리체 부동산 그룹으로 연락해주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